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으로 전 세계가 다시 비상입니다. 빠른 전파 속도에 세계 각국이 다시 이동 제한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확진자가 크게 늘어 일상회복은 다음 단계 전환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더 각별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